아! 야 지효! 야! 야! 이게 뭐야? 뭘 이렇게 찍어 이봐. 가위바위보! 찌! 뽁! 뽁! 시J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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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효야. 야 이거 달라고 했었거든. 달라고 했었거든. 아 저기 실례하거든. 나? 아. 야 지효야. 야 이거 달라고 했었거든. 달라고 했었거든. 아 저기 실례하거든. 야 너네들 이런 식이야. 마음을 달라고 그래. 마음을 달라고 그래. 마음을 달라고 그래. 아 뭐하는거야. 그런 식으로 들으면. 마음을 달라고 했었거든. 왜 그래 정말. 아 이게 미쳤다. 아 얘네 진짜. 아 얘네 진짜. 반대네. 아 얘네. 야 부자가 언제 바뀌는지 몰라. 아 정수로. 그러다가 언제 바뀐지도 모르겠다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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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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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. 아. 으악. 으악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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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야 종국이 종국이 정말 또독이 새끼가 날아간다. 와. 어떻게 나가. 아주 그냥. 공중에서 펀치를. 근육박지지. 근육박지. 아우. 아. 아.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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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너 역시 자 우리입니다. 박수야 날라가보자. 오 뭐야 이게. 유도 하시나 봐요. 유도 선수냐. 정국이 형이 집어 던져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수현아 걱정하지 마요 대쇄질을 치란 말아 수현아 형은 물게임 있을 때 늘 원 팬티야 절대 안 빠지겠다는 각오로 대쇄질을 친단 말이야. 난 노 팬티야. 형은 원 팬티야. 가위바위보. 자 간다. 예예예예. 예예예예예예. 예예예예예예예. 아 참 제대로 키우셨습니다. 그러니까 일어나이씨. 아이씨. 무서운 놔. 괜찮아. 조현아 그럴 수 있다 내가. 그럼 오늘은 재석이 형 이후로는 노페이트네? 아니. 팀패트 입을 건데 팀패트 입을 건데. 조현아 괜찮아 굴라우스. 잘한다. 조현아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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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생각이라도 해보자! 내 사람 부담 갖지 말고! 예? 왜요? 무슨 문제인가요?